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시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예언자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남쪽에서 활동했었던 미카 예언자와 그 다음에 제일이사야서 제일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다음에는요 약간 소강상태를 보여요 그래서 그냥 남유다가 혼자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이제 예언자들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언자로서는요 나홈, 스바니아, 하바꼬, 그 다음에 예레미야 뭐 이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언자들을 저희가 좀 한번 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 예언서는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 제일 중요한 책이니까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라는 이름 야외께서 급히 던지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토라라는 말 설명할 때 야라에서 파생이 됐는데 야라가 이렇게 던지다라는 거 적중시키다 쏘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라 동사가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야후 즉 야외께서 던지시다 얼마나 급박하게 글을 투입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출신을 보면 아나토 출신인데요 아나토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예루살렘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각을 이루었던 약간 이렇게 상충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약간 귀족적이고 약간 전통적이고 뭐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거기에 아주 집중적인 어떤 신학을 했던 사람이 제일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나토스는요 약간 이렇게 변방신학이 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쪽 신학하고 더 많이 가까웠었던 우리도 왜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인문학을 할 때도 제가 지금 광주에서부터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의 인문학 풍토가 또 다르고 서울의 인문학 풍토가 또 다르거든요 신학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광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아나토시라는 곳은 서울과는 약간 예루살렘과는 조금 달랐던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제압화 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거는 이제 예레미야의 고독과 고통이죠 늘 아주 말씀의 고독한 예언자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하거나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신탁을 전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더 이상 남쪽은 이런 남쪽 유다는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 망해야 된다 전부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좀 이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오히려 또 더군다나 바빌론한테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매국하는 거가 아닌가 친 바빌론적인 이런 것으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도 아무도 그를 이해 못해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까지도 그분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예언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바빌론한테 망하죠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친 바빌론적인 노선을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오해한 대로 그런 노선이었다면 이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니까 이제 그는 굉장히 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친 바빌론도 아니고 친 이집트도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과 유착되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의 계약에 성실할 수 있을까 욕을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바빌론의 좋은 대접에 대해서 다 거절을 합니다 다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든 길이죠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끌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친 이집트 쪽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아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예언직을 수행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그게 오해를 받고 결국 망하고 망한 다음에 또 그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이 지역하고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생 바빌론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아시리아가 이 바빌론한테 점령당하는 이런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암튼 뭐라고 할까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626년 기원전 626년 그 신생 바빌론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612년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09년에 이제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안에서 최고의 강자는 신생 바빌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남쪽의 연 북쪽 사람들은 다 멸망한 거고요 남쪽 사람들밖에 없는데 제가 이사야설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아하즈라는 왕과 그 다음에 히즈키아라는 왕을 설명드렸습니다 히즈키아 때 뭔가 민족주의적인 어떤 독립운동을 시도하다가 결국 투옥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좌절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문하세, 암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하세나 암몬은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청해서 아주 봉신국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제사나 이런 게 야외 제사가 드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신의 제사가 드려지고 이런 때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문하세나 암몬 시기를 예언자들의 암흑 시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 활동조차 못하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느님을 아예 잊은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하세와 암몬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유명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후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요 이후의 시대예요 요시아, 여호아하즈, 여호야킴, 여호야킨, 치드키아 치드키아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 때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고 요 때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던 건데요 요시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하세 암몬 시대는 자기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그만큼 친아시리아적인 정책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강대해서 이건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시아가 등극하면서는 이제 조금 자기네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쇠락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다른 나라에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바빌론은 아직 큰 힘을 확보하기 이전이고요 자, 이러니 요시아는 유명한 신명기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제가 신명기 신학에 대한 강조점을 이 강좌 내내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신명기 신학을 나름대로 굉장히 개화시킨 아주 이스라엘 안에서 정착시킨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근데 그가 609년에 무희또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이제 요 때는 어떤 시기냐 하면 아까 아시리아는 점차적으로 망하게 되고 이제 신생바빌론은 등장을 하는데 요시기에 그러면 가장 밑에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자꾸 북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강대국들이 워낙 쇠락한 상태에서 빨리 북진을 해야지만 이집트는 재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길목에 뭐가 있냐면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는 이집트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죽어요 죽어서 이제 그의 아주 애기죠 애기의 아들 여호 아하즈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애기를 느코라는 이집트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의 진지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했는데 그냥 이제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여호 아하즈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친이집트적인 사람으로 여호야킴을 등극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킴 때 이제 아주 그 예레미야와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대립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야킴은 이제 이제 친이집트에 의해서 이렇게 등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빌론하고는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가 유다의 왕까지 암살을 하고 처형을 하면서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신생 바빌론은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이집트가 싸우게 되고요 그게 605년에 있었던 칼크미스 전투예요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 하면 바빌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친이집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킴은 이제 바빌론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여기에 잘해야만 되는 건데 끊임없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니다 이집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어떤 움직임에 자꾸 현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런 대립이 시작이 되는데요 601년에도 또 한 번 바빌론하고 이집트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바빌론이 많은 부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가까운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진이 이집트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집트가 이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적인 성향으로 가야만 했던 여호야킴이 다시 친이집트적인 노선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침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호야킴은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킴이 등극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597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바빌론이 정복하면서 이제 여호야킴까지 다 포함한 1차 유배가 597년에 단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치드키아라는 친 바빌론적인 왕을 세워놓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뒤에 강대국들이 배경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꼭두각시 같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요 또 친이집트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그를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차 침공 때 왕까지 끌려갔으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반바빌론적인 반기를 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587년에 이제 589년에 이집트에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587년에 2차 유배가 이루어지면서 남유단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국제정세 그 다음에 남쪽의 국내 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느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일단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세요 마치 무슨 미로에 들어간 것처럼 체계적인 어떤 논리적 전개를 발견하시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일단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고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만약에 예언서를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막 빨리빨리 보는 게 아니라 좀 차분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 본문 비평에 대한 문헌이 어떻게 이제 비평이 좀 왜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이 서로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그런 가설들을 만나보시게 되고요 제가 제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언서에 책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강의 시간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나는 본문의 문제도 알고 싶고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도 더 잘 알고 싶고 또 뭐 신학적인 배경도 제가 짧게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하고 이걸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부분 샅샅이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편집의 문제성 예레미야설을 공부하실 때 늘 다루어야 되는 모빈켈의 가설도 있고요 가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 싶은 분은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설 36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여호야 킨이라는 왕 때 예레미야랑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의 비서죠 서기로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제 뭔가 이런 신탁을 적고 당시 상황들을 적고 이러는데 여호야 킨이 바룩으로 하여금 이걸 읽게 해요 읽은 다음에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떤 기록작업이 당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소각을 해버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걸 다시 되살려가지고 책을 다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게 예레미야설 1장부터 25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든가 또 바룩이 자기 선생님을 보면서 즉 예레미야를 보면서 쓴 전기 부분도 있어요 전기도 들어가고 이래서 아주 좀 복잡한 이런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선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독립적인 어떤 작품들이 한데 연합이 돼가지고 현재와 같은 대예언서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모니터 한번 보시죠 저는 모두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었는데요 1부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신탁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바룩이 쓴 부분이라고 소개해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전기 또 역시 바룩이 그분의 어떤 전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민족에 대한 신탁, 또 역사적 부록 이사야서에서도 역사적 부록이 있었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역사적 부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신명기적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또한 후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죠 첫 번째는 고독과 소외 그리고 고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담아준다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걸 세우고 심으려면 이렇게 뽑아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부숴나야지 허물고, 없애야지 그 다음에 새롭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야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모스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대중과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왜곡된 구조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필연적으로 붕괴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해의 여지가 많은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들인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붕괴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부서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예언자 개관 때도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되어야 되니까 하느님 우리 옆에 계시니까 우리는 뭐 이제 끄떡없다 그냥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건데 이 예언자들은 살아남을 거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살려면 지금 여기서 뽑히는 아픔을 겪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소외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언자가 막 마고름 입삽입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기만 해도 지겹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겨운 사람 이제 암튼 그런 표현인데요 이럴 정도로 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런 고백록의 유명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가 겪게 되는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누구도 이거는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 대중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런데 1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즉 대중을 두려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느님은 정말 예언자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거죠 주변의 평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자꾸 약해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계속 주시면서 이제 예언자는 자기 소명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오는 또 다른 주제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대립했었던 기득권의 예언자들은요 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이 무너질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담보가 아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쫓아오는 거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담보가 성전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과 행시를 고치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이 굳건하게 있어도 너네들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고 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하느님이 분명히 교회를 만드셨고 그러니 이제 이거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길과 행시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구원을 보장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등장하는 마지막 주제는 새 계약과 새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뽑히고 무너지고 없어져야지만 이제 새롭게 지을 수 있고 새로 심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라는 거고요 이 새 계약이 신약입니다 신약 저희 구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데가 예림이 와서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신약을 맺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이죠 이게 신의에서 계약이었잖아요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트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전에 신하이에서의 계약은 돌판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판에 새겨주니까 계속해서 하느님을 잊어버리니 이제 심장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계약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심장 이식 수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을 바꾸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어느 정도 회개해가지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죽었다가 새롭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에 새로운 법을 쓰여주겠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심장을 이식 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새긴 관계에서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느님과 구체적으로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구원은 없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봤는데요 저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가라는 책과 그 다음에 바룩서라는 책입니다 그 유다인들 전통에 의하면 에가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메길롯이라고 하는 거 제가 강의 중에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유다인들의 축제 두루 말입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 있는 축제들이 있었고 그때 부르는 그때 낭송하게 되는 그런 성경 책이 있는데 에가는 바로 이 메길롯에 속하는 책이고 그러므로 성문서에 들어가 있는 책이죠 언제 이 에가를 낭송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 기념일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유다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비극적 사건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비극을 다시는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가는 그야말로 슬픔의 노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그날에 불렀던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레미야서와 연결시키냐 하면요 이 히브리말 본문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걸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 역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이 자막으로 변하자 예레미야는 주저앉아 눈물 지으며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를 부르며 말하였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요 즉 이 슬픈 노래의 저자를 예레미야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던 예언자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2차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지어서 불렀다라고 유다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후대의 작품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학원 35장 25절에도 예레미야가 유다의 임금 유시아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슬픈 노래를 예레미야랑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이 애가는요 모두 5개의 노래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체계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게 히브리말 그 알파벳이 모두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개의 노래가 대부분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만 제외가 돼요 그래서 모든 노래가 22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요 3장만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5장만 알파벳 형식이 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 2, 3, 4장은 알파벳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구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민족의 위기에 대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유배의 원인은 하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희망의 노래가 제시가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이제 알고 다시 돌아온다면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인 바룩서라는 책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바룩서도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작품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본래적인 바룩서고요 6장은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또 다른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이 한 장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룩서 안에 그냥 함께 6장으로 지금 연결시켜가지고 배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실제 바룩서는 1장부터 5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레미야의 편지가 6장인데 바룩서 전체 안에 그냥 6장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은 왜 이 예레미야서와 또 연결이 되냐면 예레미야의 비서로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바룩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마흐세아의 손자이고 네리아의 아들인 바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원 설명이 예레미야의 서기로서 비서로서의 바룩과 겹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연결됐다고 보는 건데 이 내용도 내용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바룩의 작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훨씬 후대의 작품이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바룩서가 바빌론에서 저술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역사를 보면 바룩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최후를 맞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바룩이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썼다라는 말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배경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후대의 헬레니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단편은요 모두 72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레미야가 유배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대의 저자의 작품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작품은 모두 그리스말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히브리말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말로 번역되어서 저희들 책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어떤 바룩서의 내용에서 강조가 되는 게 있다면 역시 이제 유배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진 후에 그 죄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진정으로 하느님께 돌아오는 이런 회계를 촉구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룩서의 좀 독특한 신학 중에 하나인데요 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지혜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건 약간 지혜문학과 연결되는 그런 모티브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지킴으로서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어떤 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경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모시는 알아서 섬기는 이런 자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현혹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나홈이라는, 나홈서라는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죠 그런데 나홈이라는 말은 원래 나홈야라는 말에서 파생된 준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줄임말이죠 나홈야라는 말은 뭐냐면 야외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니누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누베의 멸망 즉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에게도 위협을 주고 이랬던 나라가 아시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베의 멸망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에게 뭔가 약간의 위로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니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론, 니누베를 위협하는 것 또 니누베의 멸망과 아시리아를 향한 풍자적 애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오미 니누베가 결국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구체적인 관계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라이벌을 이용하신다 그래서 니누베가 나빠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니누베는요 하느님의 도구예요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저 악랄한 저 친구가 사실은 내가 하느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알미 부족하니까 무지와 망각 속에 있어서 호세하식으로 표현한다면 불륜과 매춘을 저지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누베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구로서의 소명을 뭔가 이렇게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하느님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을 더 많이 괴롭히고 더 이제 아주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고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권력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하느님이 맡기신 일 이상의 어떤 것을 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는 그도 몰락합니다 결국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이 하느님 안에 어떻게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에게 오버를 했었던 그 니누베의 몰락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책이 나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니아서를 좀 보겠는데요 스바니아서는요 세파니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스바니아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세파니아고요 이건 야외께서 숨겨주시다 혹은 피신시켜주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요시아 왕 시대에 활약한 것으로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시아 개혁이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서 중요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아주 그 왕족들의 부패라던가 우상숭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요시아 개혁 이전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개혁은요 아주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절대적인 순수 야외신앙으로의 회귀 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아주 강력하게 개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고발되고 있다는 건 개혁 이전의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되어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국가에 대한 신탁 또 역시 고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부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잠깐 등장합니다 예언서 안에서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편집의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이제 구원의 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구원의 날이 곧 구약성경에서는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제 주님의 날 개념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시죠? 주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주일 그렇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제7일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안식일을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내는 사람들이죠 주일은 제1일입니다 그래서 주간 제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저희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요 일월화수목금토여야지 맞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인 거고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구약성경에 근거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간 첫째 날 즉 죽음으로부터 3일 동안 계시다가 오시는 날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활이 되고 그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예언전승에 의하면 이제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벌당하는 아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날 특별히 이제 하늘과 땅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약간 이제 묵시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주인님의 날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실천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책은 이제 하박국서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서는요 그 제목 자체가요 하박국, 하박크라는 히브리 말이요 포옹하다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니엘서 14장 33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박국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어떤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애기 때 이제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그런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14장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의 제2경전 부분이죠 제1경전이 아니라 제2경전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유명했던 분이라는 거 다니엘서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전히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대체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하느님께 뭔가 대화 형식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박국서는 1부와 2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부가 1장부터 2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부가 3장에 해당되는데 이 1부 1장부터 2장이요 밑에 보시면 예언자가 질문하고 하느님 대답하시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왜 당신 가만히 계시냐 이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부 부분이죠 여기는 기존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아름다운 기도와 찬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불의와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당신은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공의로우신 건지 그리고 여기에 방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느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정의롭게 끝까지 자기 길에 하느님의 길에 항구하라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개입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항구하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제 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봉헌하고 뭐 이래도 계속해서 저렇게 잘못한 상황이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언제 개입하실 것이냐 당신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됐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느님이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방관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는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문제 해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느님과 마주보기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거룩함이라는 개념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착해지고 더 유순해지고 더 마음 넓어지고 이런 어떤 본인들의 훈련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뭔가 이렇게 덕에 이르는 이런 종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너의 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신빙성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노력은 내가 성취한 무엇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오히려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나의 누추함,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남몰래 이걸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그런 상황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을 내 앞에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기만 하면 이제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것 내가 신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은 무슨 하느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합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영성의 대가가 바로 소아 데레사 성녀이시죠 소아 데레사 성녀가요 엘리베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사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타기만 하면 저절로 쑥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게 참 문제인데요 강의를 하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돼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지금 다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이게 안 돼서 어쩌나 이렇게 보면 거룩한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정말 광채가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은 이 강좌를 하면서 계속 많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거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쓰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는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막 목이 갈라지건 침이 막 튀어나가건 어떻건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쓰는데 바로 그냥 그런 모습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 이때 바로 구원과 은총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문제는요 왜 자꾸 구원이 연장되느냐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느냐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느님은 언제 개입하시냐 하면요 이제 온전히 하느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내가 아주 기권을 백기를 들을 때 그때 하느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뭐라도 해서 야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 안에서도 이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목이 터져라 자기네들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 인간적인 노력이 하느님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이 아니라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기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편지 하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 편지였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뿌리에 도끼를 대어라 라는 표현에 의해서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와드레서 표현이에요 소와드레서 성렬의 표현인데요 너무 자기가 이제 악습이 너무 많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이래서 내 악습에 뿌리에 도끼를 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학사님도 자기 그런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진지한 사람이고 또 워낙 열심히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진짜 너무나 자기와의 투쟁을 아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가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뿌리를 뽑아서라도 새롭게 심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때로는 이렇습니다 뿌리에 도끼를 낼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느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분과 합의되어서 가장 내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도끼를 들 힘조차 없으니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봉헌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화를 내거나 뭔가 이렇게 뭘 강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뭘 주장하거나 이거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개입은 이런 힘조차 완전히 봉헌됐을 때 그때 하느님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도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합의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나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여러분들이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가지고 나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개념 새롭게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도와 실제와 항상 영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